우리 윤석열 배선 후보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권익문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후보님께서 중요한 정책을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지금 이게 뭐 현실을 또 어떻게...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강원도민의 바람을 제가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으로 작성이 되시면 이 강호적 연안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전 한번 짚고 윤은 동병 파이팅 파이팅 세 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동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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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형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형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형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형은 좀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형이 좋아서 이 회사에게는 양을 끊고 가야지 아 시가 안 돼 아 이렇게 풀어 주니까 아 이렇게 풀어 주니까 우리 윤석열 공부를 이기 위해 교수님께서 내 동행을 주시면 되도록 손발 치러서 좀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시피 가시피 아시피 아시피 형 어? 추절 망가기 얘기가 안 나게 뚫려야 될 거 아니야? 어휴,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끄세요. 목만 흘러가고 흘러가서 이 목소만. 시윤이 저러니까, 개생간 말이야. 뭐하냐? 아니, 시윤이 현안을 끌고 와서 얘기도 뚫려야 될 거 아니야? 어? 지금 마음을 지금 하도 치러 왔어요? 지금? 아니, 시위를 하고 거리에 간담회를 왔는데 얘기를 묻고 답하고 뭐 Q&A를 좀 들으러 갔는데 꼭 이거 사진 찍으러 왔어요? 다들 뭐? 얼굴이 말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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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저기 뭐야, 개초론해서 다 와가지고 사진 받으러 왔어, 사진 여기? 정신이 있는 사람이여?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시키네네. 이놈의 사람. 이 시키네네. 아니, 여기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고 여기 대표님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전달사항은 의견을 들으러 사람들 뭐? 당신도 더 와가지고 뭐 사진 판빵이 알았어요, 여기? 그 사진 한 방으로 가면 전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이 시키네네, 많이 이거. 판빵이 들어온다고. 이거 시나리오 다 읽어주고 미리 치워가지고 어? 듣고 듣고. 저기 뭐야, 여기. 뭐 누구? 이 사람? 예? 정준호? 시키네네. 바로 따라해가지고 우시아시아 한번 사전하고 갑니까? 잘 하신 것이요. 예? 이거 뭐 하냐고 다 바쁜 사람들 뭐 하던데 뭐 하던데 뭐 하던데 뭐 하던데 뭐 하던데 예? 전달도 안되고 이거 다음에 뚝 지나다니고 벌벅 타는거 하던데 아, 고기 들으러 왔으던데 니가? 아, 고기 들으러 왔으던데 니가? 내는게 알잖아 형, 이게 뭐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뭐 정준호? 아니, 이게 뭐 정준호? 아니 보이세요, 뭐 말하마기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소급하느냐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악재가 범하지 이게 좋은 소리 나오겠으니까 아, 고기 들으러 왔으던데 아, 고기 들으러 왔어 홍천과 당신이 홍천은 홍천은 그만만 사진 찍으러 왔으던데 이게 홍천은 나의 말가능해지 않고 적혀있어 아니, 몇몇 사람들 얘기 들어왔으면 얘기라도 한 거야 이제 얘기 한 마디로 한다고 이게 권하애냐 이게 다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당신이 이게 아니, 당신이 이거냐고 개강제면 당장 내일모레 망해라? 내가 당시에 진짜 이거냐고 이게 다 터집니다 아! 뭐 하는 말이야? 조용히 보세요. 조용히 보세요. 이상하게 한례 나가면은 아니, 한례를 하세요. 얘기하세요. 저희도 지금 얘기 나눠야겠구나. 저희도 지금 얘기 나눠야겠구나. 저희도 지금 얘기 나눠야겠구나. 우리 바쁜 사람들 뭐 한다고? 얘가 숱한 사람 카메라 대고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 우리끼리 얘기 좀 하세요. 우리끼리. 성밖이 되면 와가족 시장이나 현장에 와가지고 민사하고 압수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 들으러 와가지고 얘기한 말은 못할 거 아니야? 회의도 못하고 사진말로 왔다 갔을 거 아니야? 자, 왜 무슨 들어서 나가주세요. 네? 야,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게 운명이 얘기해. 훔쳐먹은 선정.